사장으로서의 사장으로서의 꿈 같은 게 있다면 건물을 하나 갖고 싶은데 건물을 하나 갖고 싶은데 잘 나가다 갖고.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꿈이. 이게 지금 저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다무실 여기 따로 연습실 저기 따로 다 이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다. 성공하시겠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네. 같이 모여 있어요. 어떻게 모아봐. 어떻게 해요. 건물을. 아 건물 있으세요. 집사랑 부인 말을 잘 들으면요. 군이 뭐예요. 군이. You are my sunshine. 마요네즈. 수고 없지. 한평생 행복해. 마누라 사랑. 자고 올라 보러.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을 할 거야. 다시 태어면 결혼 안 할 거야. 멤버들끼리의 불화도 있잖아요. 지금도 싸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아저씨들이고 다 어떻게 싸워요. 막 욕하면서 싸워요. 막 욕하면서 싸워요. 창피언 얘기인데 막 주먹더짐도 해요. 잠깐만요. 요즘요. 지금 지금 YB 사람들이 우리가 보안구 YB 드럼 치는 분이랑 선하게 생긴 이분이랑 남자들은 그게 그래도 우정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무슨 우정이에요. 상대방을 때리는데 주먹으로. 홍영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싸워가지고 다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무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해긴 해요 이제.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요. 드럼 괜찮네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두면 드럼. 그러니까 말 없이. 음악을 하다 그냥 풀려요. 저절로. 좀 있는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치킨 배달 부었네요. 여기 음식 시켰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치킨 배달 부었네요. 여기 음식 시켰습니다. 아까 치킨 시켰거든요. 여기 음식 시켰죠? 네 들어오세요. 여기 음식 시켰죠? 네 들어오세요. 깜짝이야.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싸웠어. 아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긴 해요. 무슨 나타나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얼마예요? 형 이거요. 제가 오다가 꽃게탕을 먹는데. 생각이 나서 지금 사 먹고 왔어요. 아이고 하철씨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니까요. 너무. 너무. 얘기 듣고. 내가 책도 보내줬는데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럼요. 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싸주시다. 나 지금 꿈꾸는 거 같아요. 산 거야? 세상에 세상에. 네. 하철씨 왜 안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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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운동선생들끼리 뭐 서름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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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상관아요. 네. 저희 하철씨가 아까 얘기할 때 박챠호 선수를 박챠호 씨를 운동선생으로서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늦하게 연락드렸는데 제가 축구선수로서 하고 싶은 일을 야구선수로서 먼저 하시니까 저도 유럽에서 진짜 훌륭한 선수 돼서 한국에서 꼭 윙트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사실 근데 제가 또 제가 팬이거든요. 네. 그 애국가 그 노래를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애국신 생긴 거예요. 락 버전 애국가요? 네. 네. 락 버전 애국에 뭐 아는 거 있어요? 아유 뭐 많죠. 사랑 나도 사랑 두 개 한 거 있잖아요. 사랑 투. 사랑 두 개. 사랑 두 개. 아닌가. 아 찬호랑 불러주세요 이제. 아 찬호랑. 진짜. 아유 찬호. 바로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까 보니까. 찬호야 반갑다. 그리고 까끗해요 또 선배들한테.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옛날에 정말 우리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의 수지와 이런 거잖아요. 지금 10대들한테는 수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10대 때는. 감사합니다. 저 오영경 뭐 이랬는데. 그랬단다. 네. 모를 거야.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제가 미스코리 할 때 태어났더라고요. 잘 모르지? 응. 감사합니다. 한마디 얘기해주셨어요. 그때 89년도 미스코리에 진이 오영경 씨였고 선이 고현경 씨였네. 네. 야 그 89년도가 경쟁이 아주 대단했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유현진 요즘 잘하잖아요. 네. 요즘 유현진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깨가 들썩.